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입니다. DB 구축의 다시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 테이블을 완성하시는 문제인데요. 리스트 언더바 Q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기본키는 아이디로 구성된다. 기본키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피버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키를 클릭합니다. 다시 아이디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반드시 4개의 문자값이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자가 4글자입니다. 글자 수를 셀 수 있는 NAN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아이디 필드에 글자 수를 세워서 4글자라고 규칙을 정합니다. 다음 세 번째 이름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중복 가능한 인덱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덱스에 가셔서 예 중복 가능을 선택합니다. 네 번째 이름과 전자 우편에는 반드시 입력되도록 그러면 이름도 필수에서 예로 바꿔주시고 전자 우편도 필수에서 예로 바꿔주십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전자 우편 필드에는 대부분 영문자가 입력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해당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자동으로 영문 입력 상태가 될 수 있도록 IMD 모드에 오셔서요. 0 숫자 반자 1바이트를 차지할 수 있도록 0 숫자 반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작업을 다 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보이는 거고요. 예 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첫 번째 문제 4, 5, 20점, 20점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하시고요. 필요한 테이블을 추가하도록 하겠는데 입고 물품 테이블이 필요하시고요. 리스트 큐 테이블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 분실 물품 테이블 추가하십니다. 3개 테이블을 추가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입고 물품 테이블의 아이디 필드는 리스트 언더바 큐의 아이디 필드를 참조한다. 그럼 리스트에서 입고 물품으로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 관계 편집 창에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변경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니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하시고요. 삭제할 수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에 옵션은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를 누릅니다. 다음 두 번째 입고 물품 테이블에서 입고 물품 테이블에서 물품 코드는 분실 물품 테이블에 물품 코드를 참조한다. 그러면 분실 물품에서 물품 코드를 선택하고 입고 물품으로 드래그 하십니다. 동일하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하시고요.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선택하시고 삭제는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 클릭하신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요. 닫기 버튼 눌러서 관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입고 물품 추가 테이블의 레코드를 입고 물품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추가 쿼리를 작성하여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에 가셔서요. 쿼리 디자인 가실 거고요. 그 다음 입고 물품 추가 테이블의 레코드를 입고 물품 추가 테이블 선택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릅니다. 왼쪽 개체에 테이블이 있는데요. 입고 물품 추가 테이블을 한번 눌러 보시면 물품 코드 아이디 입고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고 물품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일련번호가 있네요. 물품 코드 아이디 그 다음에 입고일 일련번호만 빼고 나머지는 동일할 거고요. 일련번호 필드는 자동으로 증가되도록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우선은 테이블을 잠깐 확인해 보셨고 오른쪽 닫기 다시 한번 닫기 한번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입고 물품 추가 테이블의 레코드를 제시된 그림처럼 필요한 필드들을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물품 코드 필드를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디 필드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입고일을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커리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요.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추가 커리 한번 클릭하시고요. 어느 테이블에 추가하실 거냐면 문제에 나와 있는 입고 물품 테이블에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 주시면 각각의 아래쪽에 추가 필드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 커리를 작성하고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작성하시고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실행까지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저장 한번 할까요? 커리 이름은 입고 추가 커리라고 입력하시고 저장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이 행을 추가합니다 라고 표시가 되네요. 두 개의 데이터가 추가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예 버튼 눌러 주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고 물품 테이블에 가시면 자동으로 일련번호는 들어가고요. 두 개의 테이블이 추가가 아니 두 개의 내용 아까 미리 좀 확인할 걸 그랬어요. 전체 몇 개인지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DB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입고 물품 리스트 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폼의 탐색 단추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오. 폼 보기에 가셨을 때 아래쪽에 있는 탐색 단추를 표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고요. 네 그러면 다시 디자인 보기 가셔서 폼의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 형식 탭에서 여러분이 지정하시는 거죠. 탐색 단추를 표시하지 않겠다 아니요로 바꿔 주시고요.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겠다. 그럼 데이터 부분에서 삭제 가능이 아니요가 되어야 되겠죠. 다음은 폼의 연속 폼 형태로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식 탭에 가셔서 기본 보기가 현재 단일 폼인데 연속 폼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도록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으면요.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요. 현재 조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늘기를 선택하시면 크기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폼 바닥글에 TXT 개수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이 꽃 폼 개수가 표시될 수 있도록 그럼 데이터에 컨트롤 온번에 오셔서 여기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는 카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모든 가로 열고 별표 입력하고 가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항목에 3호 15점 문제를 작성하셨는데요. 저정 한번 하시고 폼 보기에 가셔서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개수가 표시가 되는지 폼 크기가 조절이 안되네요. 그쵸? 가늘게 했기 때문에 조정이 안되실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내용 탐색 단추 표시가 안되어 있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1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입구 물품 상세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다음은 입구 물품 상세 폼에 분실 물품 리스트 폼을 하이 폼으로 지정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이 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하이 폼 하이 보고서를 선택하고요. 안쪽에다가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 다음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 폼을 추가하실 건데요. 문제에서 분실 물품 리스트를 하이 폼으로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기본 폼과 하이 폼을 각각 물품 코드 필드로 기준으로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직접 지정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물품 코드를 가지고 필드를 가지고 기본 폼과 하이 폼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물품 코드 필드를 선택하고 다음 그 다음 하이 폼의 이름을 분실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실 물품을 입력될 수 있도록 나머지 불필한 것만 삭제하시고요. 마침을 누르시면 이렇게 하이 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장 한번 눌러주시면 두 번째 문제 해결되셨고요. 미리 보기 한번 하시면 이렇게 하이 폼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 오셔서요. 세 번째 문제가 입고 물품 상세 폼의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아이디 컨트롤을 더블 클릭한 경우 그러면 이벤트에 오셔서 더블 클릭한다라고 하시면 이벤트 프로시저 이용하는 거죠. 더블 클릭에 오셔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더블 클릭하는 경우 점점점 작성기 이용하셔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리스트 명단 폼이 나타나서 해당 고객에 대한 상세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을 보여주는 거네요. 리스트 명단 폼을 보여주라 두 커맨드 개체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오픈 폼을 보여주니까 오픈 폼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폼의 이름은 문제에 나와 있는 리스트 언더바 명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앤노멀 선택하시면 되는데 폼을 보여주는데 필터 이름은 따로 없어요. 그냥 심표하시면 되고요. 조건이 좀 있습니다. 문제 봤더니요. 리스트 명단 폼에 나타나서 해당 고객에 대한 상세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txt 아이디에 입력된 아이디가 동일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하시오. 그럼 조건이 아이디가요. 동일한 거 txt 아이디와 동일한 것만 표시하는데 이 txt 아이디 아이디라는 필드는 우리가 테이블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숫자가 아니에요. 문자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입력받는 컨트롤의 txt 아이디 를 문자 처리해 주실 거고요. 문자 처리와 또한 입력되는 컨트롤을 구분하기 위해서 n%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뒤쪽에 작은 따옴표로 시작할 수 없으니까 큰 따옴표로 열어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폼이 열릴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폼복에 가셔서 저장 한번 하고 할까요? 저장하시고 폼복에 가셔서 아이디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된 아이디에 대해서 이렇게 명단 출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폼이 화면에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보고서를 완성하시는 문제인데요. 분실자 명단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분실자 명단 총괄 커리를 보고서의 원본으로 설정해라. 속성에 오셔서 데이터의 레코드 원본을 문제에 나와 있는 커리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자 명단 총괄 커리를 여기 있었죠. 분실자 명단 총괄 커리를 보고서의 원본으로 작성하시오. 그럼 레코드 원본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고서 본문 영역에 전체 항목을 그림과 같이 실선으로 테두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본문입니다. 보고서의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눈금자에서 클릭하시면 모든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본문 영역의 전체 항목을 그림과 같이 실선으로 그러면 형식에 오셔서 테두리 스타일이 현재 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선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정렬인데요. 1차적으로 기준을 기준을 1차적으로 이름으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세 개 다 오름차순이니까 오름차순 정렬 추가 두 번째는 입고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다시 한 번 정렬 추가하셔서요. 물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셔서 이름은 이미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이름 입고일 그 다음 물품명 이렇게 오름차순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름 바닷글을 선택하시고요. 바닷글에 txt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니까 txt 소개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보관료의 총액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요. 보관료의 총액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필드는 보관료의 필드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이라고 입력하셔서 필드명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형식의 잠깐 확인해 보시면 문제에서 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닷글에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페이지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문제 제시된 형식처럼 작성하시면 돼요. 컨트롤 원본에다가 제가 살짝 크게 하려고 는 총이라는 글자가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어서 연결하겠습니다. 엔퍼센트 연산자 전체 페이지를 구하겠습니다. 엔퍼센트 연산자 그 다음 또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어서 총 페이지가 3이란 숫자가 구해지면요. 그 뒤에 한 칸을 띄어서 페이지라는 글자는 텍스트예요. 한 칸 띄우고 한글로 중 한 칸 띄우고 슬래시 또 한 칸 띄우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요. 페이지 현재 페이지를 가져오실 거예요. 현재 페이지 숫자 1 2 텍스트 페이지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큰 따옴표 안에 페이지는 텍스트예요. 텍스트 페이지 숫자 1 다음에 한 칸 띄어져 있으니까 한 칸 띄어서 페이지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페이지 작성하셨는데 현재 작성하셨던 다섯 문항 잠깐 확인해 볼까요? 저장 한번 하시고요. 보기 클릭하시면 우리 첫 번째 보고서 원본 잘 되어 레코드 원본 잘 되어 있는가 테두리 실성 본문이 다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합계가 구해져 있는가 그 다음에 소개 아래쪽에 구해졌는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잘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띄어쓰기만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성된 내용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스트 명단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그러면 클릭하면 속성 시트에 오셔서요. 이벤트에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점 점 점 작성기 클릭하면 분실자 명단 보고서를 두 커맨드 보고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픈 리포트라고 입력하시겠죠. 보고서 이름을 분실자 명단 이라고 입력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앱뷰 프리뷰를 선택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따로 어떤 조건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작성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폼보기 가셔서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보고서가 열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문제 3번에 2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에 첫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의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은 리스트 언더바 큐 테이블과 입고 물품 테이블을 추가하십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제시된 그림이 있어요. 그럼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이름과 그 다음 전화번호와 그 다음에 휴대전화 그 다음에 전자우편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에서요. 두 개 테이블을 가져왔는데 현재 거의 리스트 언더바 큐 테이블에서 모든 필드를 가져오시네요. 입고 내역이 없는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을 조회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고 물품 입고 내역이 없다. 입고 물품이 있어요. 입고 물품 테이블에서 아이디가 지금 두 개 테이블의 조인은 아이디로 되어 있어요. 각각 두 개 테이블은 아이디로 조인이 되어 있으니까 입고 물품 테이블에서 아이디를 추출해온 값이 리스트에 없는 것만 좀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조인 속성을 좀 바꿔볼까요? 조인 속성을 리스트 언더바 큐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시고요. 입고 물품에서는 조인대 일치하는 것만 레코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바꿔주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그리고 오셔서 조건을 좀 작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건은 아이디 필드를 이용해서 아이디 필드를 이용해서 표시하시고 아이디 리스트 언더바 큐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표시하고 입고 물품에서는 일치하는 것만 표시하시니까 리스트 언더바 큐에서 가져오실 거고요.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조건은 조건은 여기에다가 먼저 셀렉트 아이디 from 어디로부터 입고 물품 테이블로부터 아이디를 추출해 와요. 입고 물품 테이블로부터 아이디를 추출해 왔는데 여기에 없는 것만 보여주세요. 라고 not in 이라고 입력하면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만 여기서 찾아온 것만 없는 것만 보여주세요. 라고 조건을 좀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확인 한번 할까요? 확인해 보시면 이름과 전화번호와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해당된 데이터가 추출돼서 전체 레코드가 6개입니다. 제시된 그림도 6개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네. 맞게 표시 값을 찾아왔죠. 이제는 저장하시면 첫 번째 쿼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고 오류 신청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고 물품에 없는 거를 이 사람들은 주문했다는 거죠. 입고 오류 신청자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현재 작성하셨던 쿼리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 디자인 가져오실 테이블은 분실물품 테이블과 입고 물품 테이블을 가져오십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이 있네요. 제시된 그림은 물품 이름이라고 되어 있고요. 물품 이름 물품 이름은 보시면 물품명을 가지고 물품명을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보관 금액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관 금액은 보관료를 가지고 그 다음 세 번째 입고 횟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좀 잠깐 볼게요. 물품 이름 보관 금액 입고 횟수로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물품명을 기준으로 문제에서 물품명을 기준으로 각 물품별 보관 금액과 입고 횟수를 조회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고 횟수는 따로 어떤 필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냥 물품 코드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렇게 다시 입고 횟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렬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하시면 물품 코드를 우선 이름은 이따 얼라이언스 하실 거고요. 내림차순 하실 거고요. 그 다음 요약을 누르셔서요. 물품 코드는 개수를 구할 거니까 개수 보관료는 금액 합계를 구하실 거니까 합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앞에 이런 부분들을 얼라이언스 수정해 주시면 돼요. 보관 금액 이라고 수정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잠시 확인해 보시면 물품명 그 다음에 보관료의 합계 그 다음 물품 코드 이렇게 표시가 되시고요. 전체 레코드 개수가 조금 달라요.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름들 좀 수정해 필드 이름들 좀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품명을 기준으로 각 물품별 총 보관 금액과 입고 횟수를 조회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고 횟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렬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결과 필드의 이름은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실물품 테이블과 입고 물품 테이블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데이터가 11개만 추출이 되고요. 제시된 그림은 13개예요. 그 이유는요. 두 개의 테이블이 연결이 조인이 되어 있는데 일치하는 데이터만 조인이 되어 있어요. 현재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핵만을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테이블에 일치하는 건 11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분실물품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요. 입고 물품에서는 일치하는 것만 가져겠습니다. 라고 내부 조인을 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13개가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명을 기준으로 항상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림을 잘 보시고요. 정렬 상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300, 800 되어 있고요. 다시 오셔서 이름을 좀 수정하도록 할까요? 물품 이름이라고 수정하시고요. 물품 이름 그 다음에 보관 금액 이라고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입고 횟수라고 수정합니다. 횟수라고 얼라이언스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데이터 시트를 확인해 보시면 전체 레코드는 13개가 맞고요. 그 다음 입고 횟수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실습한 내용은 저는 지금 1, 1로 되어 있는데 제시된 그림은 0, 0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잠깐 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물품 이름 물품명과 보관료는 분실물품에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런데 물품 코드를 현재 분실물품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1이라고 카운트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입고 물품에서는 일치하는 것만 가져와야 하는데 입고 물품에서는 없기 때문에 아마 0이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테이블을 입고 물품으로 한번 바꿔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0, 0으로 표시가 됩니다. 입고 횟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필드를 좀 잘못 가져왔어요. 물품 코드를 분실물품이 아니라 입고 물품에서 물품 코드를 가져와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정확하게 제시된 그림과 같이 커리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품 이름 보관료 입고 횟수 입고 횟수는 분실물품이 아니라 입고 물품 테이블에서 가져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맞게 제시된 그림과 같이 커리가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성한 커리는 물품 별 보관 내역 이라고 입력 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세 번째 문제도 커리를 작성하시는 문제인데요.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 하시고 커리 탭에 분실자 명단 총괄 커리를 더블 클릭 하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은 제시된 그림과 같이 물품명 가져오시고요. 보관료 가져오시고요. 보관료 합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약 버튼 눌러서 그룹 바이 합계로 구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물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내용 없으시면 확인 한번 해보시면 물품명 보관료 합계라고 표시되는데 이 부분 얼라이언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전체 레코드가 11개인가 맞고요. 순서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러면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 이 부분에서 보관료 합계라고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내용에선 띄어쓰기가 없죠. 다시 한번 결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누르셔서요. 현재 작성한 쿼리는 물품 보관료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쿼리 닫아 주시고요. 다음은 네 번째 쿼리입니다.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 하시고 분실 물품 입고 물품 그 다음에 리스트 언더바 큐 물품 큐 테이블을 가져오십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이 있어요. 아이디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보관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관료 해당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용해서 물품 코드를 조회한다. 물품 코드는 지금 가져온 데이터에는 없어요. 그래서 물품 코드를 가져오는 오시는데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 물품 코드를 조회하는 물품 코드 조회 매개변수 커리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품 코드는 가지고 노는데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조건에다가 물품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물품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매개변수 입력하시고 화면에 표시할 조건 입력하시고 이름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 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 차순 그리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물품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 제시된 코드는 C018 이라고 되어 있나요? C018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아이디어와 이름과 보관료 표시가 되고요. 전체 레코드 코드가 4개가 맞는지 이름 순서가 오름 차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름 차순 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나요? 저장 한번 누르셔서요. 현재 작성하는 커리는 물품 코드 조회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물품 코드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